전북대병원이 2년 전 도입한 모바일앱 서비스가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병원에 따르면 모바일앱 출시 첫 해 누적 접속 횟수가 47만여 건에서 2년 만에 120여 만 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. 이용 현황을 보면 진료 일정 확인이 15.2%로 가장 많았고 진료 예약 13.1%, 의료진 찾기 10.7%, 또 예약 조회 취소 8.4%, 검사 결과 조회 4.8%, 진료비 결제 3.6% 순이었습니다. 이는 그간 병원 이용 시 복잡하게 여겨졌던 병원 관련 업무를 모바일앱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.